라트비아 라트비아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라트비아, 라트비아 공화국입니다. 바이트에 연한 러시아 북서부에 있는 국가로 수도는 리가입니다. 라트비아의 국기는 위에서부터 밤색, 하얀색, 밤색띠가 배치되어 있으며, 밤색띠는 하얀색띠의 2배 크기입니다. 국기의 유래에는 여러 설이 있으나, 1282년 외세에 맞서 싸운 라트비아 의용군이 사용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밤색은 전투에서 흘린 국민의 피와 국가 수호에 대한 결의를, 하얀색은 시민의 성실함과 진실, 정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1918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할 당시 국기를 제정하였으나, 1940년 다시 소련에 속하게 되었을 때는 국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1988년 독립하면서 공식 제정되었습니다. 라트비아는 발트 3국의 하나로 러시아 북서부에 위치하며, 인접 국가로는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에스토니아가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65,00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23위이며,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의 2배 정도 크기입니다. 라트비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2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경상남북도의 인구 600만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라트비아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300억 달러, 이는 세계 95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파라과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구는 라트비아인이 60%이며, 러시아인 25%, 그 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언어는 라트비아어와 러시아어가 공용으로 사용되고,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 20%, 러시아 정교회가 약 15%이며, 그 외 루터 개신교와 무교인이 많습니다. 라트비아의 역사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현대 라트비아인의 조상격인 발트족이 이 지역에 고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로 꽤 오랜 시간이 흐른 12세기 말부터는 독일의 선교사들과 상인들이 이 지역에 정착했고, 1201년 이들에 의해 리가시가 건설되었습니다. 13세기 초, 가톨릭 세력이었던 독일 기사단은 독일인들을 대거 데리고 라트비아로 넘어왔습니다. 이후 16세기까지 라트비아 지역은 계속해서 독일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1558년 러시아의 2반 4세가 리보니아 전쟁을 일으켰고, 1561년에 독일의 지배를 받던 지역들이 뿔뿔이 분할되었습니다. 현재 라트비아의 서남부 지역인 쿠를란트 공국으로 분리되었고, 라트비아의 북동부 지역인 라트갈레는 비제메와 함께 리보니아 공장령이 되었습니다. 1600년부터 1629년까지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스웨덴은 리보니아 지역의 지배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스웨덴은 1621년 니가를 점령하였고, 1629년부터 리보니아 공국은 스웨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1700년부터 1721년까지 스웨덴과 러시아 제국 사이에서 발발한 대북반 정책의 여파로, 리보니아 지역은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 1795년 쿠를란트 공국 역시 러시아의 지배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11월 18일, 라트비아는 러시아로부터 독립하여 농지개혁을 실시하고,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 관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 소련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독소 불가침 조약에 의해 라트비아는 다시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소련은 1940년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의 이른바 발트 3국을 점령했습니다. 소련의 압박을 버티지 못한 라트비아는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언하였고, 그해 8월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라트비아는 공산당의 독자에 기계공업과 화학공업 부분에서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었지만, 강요된 산업화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 라트비아인들 사이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고조되었고, 소련에 반대하는 시위도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소련에 반대하는 독립세력은 라트비아 인민전선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듬해 선거에서 라트비아 인민전선 후보들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1991년 9월 6일 공식적으로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라트비아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이며, 의회 임기는 4년의 단원제로 1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정부와 함께 발트 3국이 참여한 발트 의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대통령은 임기 4년에 중임이 가능하며, 의회의 간접투표로 선출됩니다. 현재 라트비아의 대통령은 2019년 7월 8일부터 역임중인 에길스 레비치입니다. 실질적인 내각의 통치 및 정치적 책임을 맡고 있는 라트비아의 총리는 현재 아르트루스 크리시아니스 카렌슈이며, 전직 언어학자, 사업가, 경제장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소련경제에 의존하던 라트비아는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한 1990년대는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속적으로 공업발전을 이루어 2000년대 들어서는 평균 7.5%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라트비아는 전통적으로 목재산업이 발달하여 목재가공 수출이 경제기반이 되어왔습니다. 풍부한 목재자원은 이웃국가인 스웨덴으로 수출하는데, 대부분 글로벌 가구기업인 이케아에서 주로 사간다고 합니다. 농업부문은 낙농업과 돼지사육이 중심이며, 공업부문은 기계제조와 금속가공, 석유화학산업이 주요산업입니다. 무역상대국은 1990년대에는 과거 소련연방 국가들이 60%였으나, 점차 러시아의 의존을 줄이고, 유럽연합과의 무역을 강화하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독일, 영국 등의 많은 나라들과 교류하였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라트비아의 경제도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IMF의 110억 달러, 한화로 약 12조원을 빌리는 등 위기도 있었으나, 2011년부터 다시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EU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라트비아는 발트 3국 중앙에 위치한 국가로, 동유럽 평원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지형은 대체로 평탄한 저지대와, 높지 않은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동부의 구름지대에는 삼천여개가 되는 호수가 있어, 리보니아의 스위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라트비아는 여름에는 따뜻하고, 봄과 가을에는 아주 온화하지만, 겨울은 북쪽에 있어 추운 편입니다. 라트비아의 기후는 크게 해안과 내륙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해안은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 온난하지만, 내륙은 대륙성 기후로 비교적 겨울이 길고 좀 더 추운 편입니다. 국토의 3분의 2 이상이 삼림과 목초지, 습지 등이기 때문에, 엘크, 사슴, 불곰 등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내륙은 하에는 비버, 해안가에는 물개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동계스포츠의 강한 국가입니다. 라트비아의 아이스하키는 꾸준하게 세계 랭킹 10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우수한 편이며,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루지 등 썰매 종목에서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이런 썰매를 탈 수 있는 정식 트랙이 건설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로, 스켈레톤계의 슈퍼스타로 알려진 토마스 두크루스, 마르틴스 두크루스 형제가 라트비아 출신입니다. 라트비아는 인터넷 속도 및 모바일 데이터 사용이 유럽연합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이며, 인터넷 속도는 세계 10위권 내외, 모바일 데이터 사용은 핀란드에 이어 2위 국가입니다. 가로등이나 공중전화 부스 등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도 4천여 곳에 달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 민박집 수준의 작은 시골 마을의 숙박업소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라트비아 속담에 매초마다 노래하거나 춤을 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라트비아 사람들은 노래와 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5년마다 한 번 일주일 동안 펼쳐지는 라트비아 송 앤 댄스 페스티벌은 1873년부터 이어진 유서 깊은 국가적 행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합창단과 무용대회 중 하나로 라트비아 문화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축제인데요.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노래와 춤의 축전은 매번 약 4만 명이 참여하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로 수백 명의 성가대와 민속무용단체가 참가해 일주일 동안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축제를 벌입니다. 라트비아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평생에 걸쳐 자유를 갈망한 발레리나로 알려진 미하일 바리시니코프가 있습니다. 구소련 시절 라트비아의 수도인 리가 출신의 그는 전세계적인 발레리나 스타로 영화 백야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1948년 러시아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바리시니코프는 12세의 발레를 시작하여 16세 레닝글라드의 바가노바 아카데미에 입학합니다. 그는 곧바로 발레나 국제 콩쿠르 대회 주니어 부분에서 최고상을 받으며 두각을 드러냈고 3년 뒤 키로프 발레단에 입단하여 수석 무용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키가 작다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키가 큰 무용수들보다 더 높이 뛰는 점프력과 정확한 턴을 구사했습니다. 또한 발레 테크닉 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맡은 역할에 대한 표현력에 있어서도 탁월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1974년 바리시니코프는 캐나다 순회 공연을 하던 중 캐나다로 망명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미국 예술계는 그를 열렬히 환영했고 그는 금방 인기를 얻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작품으로는 발레 지제를 비롯하여 호두까기 인형, 동키호텔, 카르맨 등이 있으며 미국 CBS에서 방향한 TV용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TV 발레 작품으로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의 단골 레퍼토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리시니코프는 미국 공연계의 젊은 예술가들을 육성하기 위해 2005년 유적시 바리시니코프 아트센터를 설립하여 각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토지라는 뜻의 루마니아는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에 위치한 라틴계 공화국으로 수도는 부쿠레슈티입니다. 루마니아의 국기는 왼쪽에서부터 파랑, 노랑, 빨강의 세로 3색기로 국기의 이름도 3색이란 뜻인 트리쿨러리입니다. 파랑은 자유를, 빨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들의 피를, 노랑은 풍류를 상징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파랑, 노랑, 빨강의 3색기는 19세기 초안부터 사용해왔고 이후로도 전통의 색이 되었으며 1940년대 공산화 이후에도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흑해 서안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헝가리와 접혀 있으며 남쪽으로는 세르비아, 불가리아와 접혀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24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81위이며 대한민국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의 2배가 넘습니다. 루마니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2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62위, 이는 서울 인구 약 1천만 명의 2배 정도 수준입니다. 루마니아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2,100억 달러, 이는 세계 49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체코, 페루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종 구성은 루마니아인이 90% 정도이며 나머지는 헝가리인과 독일인이 있습니다. 공룡으로는 루마니아어가 사용되며 그 외 헝가리어와 독일어도 소수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교는 루마니아 정교가 약 8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가톨릭 개신교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역사입니다. 기원전 1세기 카르파티아 산맥 남부에서 도나우강에 이르는 지역에 살고 있던 다치아인들은 강력한 다치아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과 연이어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 106년 트리아누스 황제에 정복당했고 그 후로 약 150년간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4세기부터 루마니아인은 세계사에서 종족을 감추었다가 14세기 카르파티아 산맥 동남부 지역에 몰다비아와 왈라키아를 건국하지만 이 시기에 발칸으로 진출한 오스만 제국의 19세기까지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그동안 오스만 제국에 반대하는 투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인 위치 때문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크림 전쟁의 결과로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파리 조약에 의해 러시아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된 몰다비아와 왈라키아는 1859년 알렉산드루 이후한 쿠자를 공동군주로 선출함으로써 민족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쿠자는 민심을 잃지 못하고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실시한 탓에 반대 세력의 고센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1866년 퇴위하고 맙니다. 뒤이어 독일의 카롤 1세가 루마니아 공에 추대되어 1881년 3월에 정식으로 루마니아 왕국으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완전 독립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가담했던 루마니아는 트란실바니아, 베사라비아 및 부코비나 지방을 얻어 영토를 크게 확장합니다. 전쟁 이전에 비해 인구와 영토가 두 배로 증가하였고 새롭게 얻은 지역은 자원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공황이 뒤따른 나치 독일의 대두와 소련의 영토 반환 요구 등 불안한 국제정세를 겪으면서 루마니아는 1930년대부터 독일과 이탈리아와 가깝게 진행되었고 1940년대에는 안토네스쿠 장군의 파시스트 정권이 성립되었습니다. 1944년 8월 소련군의 발칸 진출을 배경으로 일어난 쿠데타에 의해 안토네스쿠 정권이 타도되고 루마니아는 공산화에 접어들게 됩니다. 1948년 소련군의 주둔 아래 루마니아는 왕정이 폐지되고 공산주의 국가인 루마니아 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습니다. 10년이 흐른 1958년 소련군이 철수함과 동시에 루마니아는 탈소련화 정책과 독자 외교 노선을 전개했고 1965년 니콜라의 차우세스쿠가 집권하며 1989년까지 24년간 독재정치를 실시합니다. 오랜 기간 족벌 독재를 해오던 차우세스쿠는 1980년대부터 국내외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마침내 1989년 12월 시민중심의 민주혁명이 일어나 차우세스쿠 공산정권이 축출되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정부기구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최고대표기관인 의회가 있으며 강료회의, 대법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2019년 현재 루마니아 대통령은 2014년에 당선된 클라우스 요하니스이며 국무총리로는 2018년 루마니아 최초 여성총리로 지명된 비오리카 던칠러입니다. 차우세스쿠 사후 루마니아의 정치는 그간 정권을 유지해온 정치인들의 담합구조로 인해 부정부패와 사회갈등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공식적으로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공산체제를 유지한 것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집권정당이 권력을 남용하는 등의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심각한 편입니다. 루마니아의 경제는 1950년대 후반까지 다른 동일업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경제원제에 주로 의존해왔으나 60년대부터는 탈소련 자주노선을 표방하며 강력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루마니아의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은 석유입니다. 플리에이수티 지역은 루마니아 최대의 유전이자 최대의 석유화학 공업도시이기도 합니다. 석유, 천연과세와 같은 풍부한 에너지원과 발칸중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발칸지역 내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경제의 대부분은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밀, 옥수수, 포도 등이 세계 생산량 상위 10%에 들어갑니다. 특히 기후가 포도 생산에 적합해서 포도 생산량이 매우 많으며 양질의 포도주 생산국으로도 유명합니다. 루마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루마니아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보하고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워 HP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에게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동남 유럽에서 가장 면적이 큰 국가에 속하며 유럽에서도 12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루마니아의 대부분이 세르비아와 불가리아와 접하고 있으며 다뉴브강이 통과합니다. 국토의 중앙부는 해발고도 800m에서 2300m에 이르는 산지이며 중앙부를 둘러싼 낮은 구름과 대지가 이어져 서쪽과 동쪽으로는 200m 이하의 평야가 있습니다. 해안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여름은 기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일부 저지대의 경우 여름 내내 35도 이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겨울의 평균 기온은 보통 2도 내외로 매우 추운 편이며 산지의 경우 최저 영하 15도 정도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산악지대에 리조트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많은 하천과 호수에는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어 어업 자원 역시 풍부합니다. 루마니아는 인구의 90% 가까이가 정교회 신자로 분류될 정도로 유럽에서도 종교적 색채가 강한 국가입니다. 루마니아 정교회는 국민 종교로 국가적 행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인 부큐레스티에는 오랜 전통을 가진 신학대학 두 곳이 있고 전국에 많은 수도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동북부 지역에는 15세기에 건설된 5개의 수도원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선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브라슈브 남서쪽 32km에 위치한 불안성은 드라큘라의 전설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기인 드라큘라는 15세기 왈라키아 공국을 통치하던 실존 인물인 블라드 체페시 백작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블라드 백작은 기발한 전술로 오스만 제국의 군대를 몇 번이나 물리치며 루마니아를 구해낸 영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작을 잔혹하고 소름끼치는 처형방법이 대를 이어 회자되면서 이에 영감을 얻은 아일랜드의 작가인 브람스토커가 소설 드라큘라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예술가로는 세계적인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시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민간설화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공간의 새와 잠자는 뮤즈 등은 브랑쿠시의 대표작인데요. 그의 독특하고 기하학적인 스타일의 조각작품은 현대 조각예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90년대 유럽 축구계를 평정했던 천재 플레이메이커인 게올르기하지가 있습니다. 그는 루마니아 역사상 최고의 축구선수로 90년대 당시 발칸의 말라도나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는 어려서부터 루마니아 축구의 기대주로 각광받으며 15살의 루마니아 청소년 국가대표팀에 입단했고 수많은 해외 축구팀들의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16살 때 8월 콘스탄차에 입단하여 성인무대에 데뷔하였으며 루마니아 리그에서 4시즌동안 58골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1984년과 1985년, 2년 연속 득점왕에 오르게 되며 특히 20살이던 1985년 시즌 기록은 31경기에서 31골, 경기당 1골이라는 경위적인 득점 기록을 과시하며 맹성을 쌓았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국가대표팀에서 주장을 맡게 됩니다. 1986년에는 루마니아 최고 명문팀인 슈테하우와 부쿠레스테로 이적하여 5년 연속 소속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유에파 챔스 리그의 전신인 유로피언컵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스페인의 명문 축구팀인 레알마드리드와 FC발로셀로나에서 선수생활을 보낸 후 은퇴를 앞두고 터키 축구팀인 갈라타사라이에서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태웁니다. 2000년 갈라타사라이 시절 유로파 결승에서 아사나를 꺾고 당시 변방축구로 취급받던 갈라타사라이를 우승시키게 됩니다. 게오르기하지는 현역시절에는 천재적인 활약으로 루마니아 축구 역사를 새로 썼고 은퇴 이후로는 차세대 선수 육성으로 루마니아 축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로 알려진 국가의 정칭 명칭은 룩셈부르크 대공국입니다. 유럽 북서부에 있으며 수도는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의 국기는 빨강 하얀 하늘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색상은 룩셈부르크의 국가원수인 대공작 가문인 대공가를 상징합니다. 룩셈부르크 대공가의 문장은 하얀색과 하늘색 두가지 색으로 구성된 가루 줄무늬 바탕에 빨간색 사자가 그려져 있는데 국기에서도 이 색상을 반영합니다. 유럽 북서부에 위치한 룩셈부르크는 동쪽으로는 독일, 북쪽으로는 벨기에, 남쪽으로는 프랑스에 접혀있는 내륙국입니다. 국토 면적은 약 260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74위이며 이는 1300제곱킬로미터인 경주시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룩셈부르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6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소로 세계 168위이며 이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룩셈부르크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624억 달러, 이는 세계 70위이지만 1인당 GDP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1만 5천 달러로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인종구성은 룩셈부르크인이 53%, 포르투갈인이 17%, 그 외에 프랑스인과 이탈리아인 벨기에인 등이 소수 있습니다. 언어는 룩셈부르크와 독일어 프랑스어가 사용되며 종교는 카톨릭교가 90%로 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에 개신교 무슬림 등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역사입니다. 로마시대부터 게르만 부족 중 하나였던 트레베리족이 오늘날 룩셈부르크 지역에 거주해왔지만 5세기 후 초부터 프랑크 왕국을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중프랑크 왕국의 지배를 받다가 후에 최종적으로 동프랑크 왕국을 계승한 독일 왕국에 병합됩니다. 963년 아르덴 백작 지크프리트 1세가 루실리 브루후스 언덕 위의 고성을 거점으로 삼고 일대 영토를 얻어내어 이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1060년경 지크프리트의 중손인 콘나트가 처음으로 룩셈부르크 백작이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결혼 동맹을 통해 14세기 초 보헤미아 왕국을 획득한 룩셈부르크 가문은 본거지를 보헤미아의 프라하로 옮겨 가버렸고 룩셈부르크 지역은 1437년부터 브루고뉴 공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후로도 룩셈부르크는 합스부르크가와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역사적인 부침을 겪는데요.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혁명 전쟁이 시작되던 시기인 1794년 프랑스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열린 빈회의에서 오스트리아가 북이탈리아를 얻는 대가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포기하였고 룩셈부르크는 대공국으로 승격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의 국왕 빌럼 1세가 룩셈부르크의 대공을 겸하게 됩니다. 1829년 런던 회의에 의해 서쪽 영토 절반을 벨기에에 할양한 룩셈부르크 대공국은 프로이센의 직감접적인 지배를 받아오다가 드디어 1867년 런던 조약으로 프로이센군이 철수하고 대공국으로서의 독립과 중립보장을 받게 됩니다. 1890년 대공을 겸하고 있던 네덜란드의 국왕 빌럼 3세가 죽자 룩셈부르크에서는 나사우 바일부르크가이 아돌프가 대공에 즉위하고 네덜란드의 지배에서도 벗어나 분리되었습니다. 1,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점령당하여 힘든 시계를 보내기도 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위치한 작은 국가라는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네덜란드, 벨기에와 베네륵스를 결성하기도 하였고 1949년부터는 영세의 중립국을 포기하고 나토와 유럽 공동체 EU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정치는 입헌군주국으로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국가원수이자 국가통합을 상징하는 대표자는 흔히 대공이라 부르는 대공작입니다. 대공작은 황제와 왕보다는 낫지만 귀족 중에서는 최고 권위를 지닌 귀족으로 왕이 아닌 대공작이 입헌군주의 역할을 맡은 국가는 룩셈부르크가 유일합니다. 대공은 세습에 의해 승계되며 헌법에 의해 부여된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주로 상징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정통의 후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회가 선출하며 2019년 현재 국가원수는 2000년 10월 이래 앙리 대공작입니다. 룩셈부르크의 의회는 단원제로 임기 5년에 6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국사원이 있으며 대공에 의해 임명된 21명의 자문관으로 구성됩니다. 총리는 2013년부터 총리직을 맡고 있는 사비에르 베텔로 2015년 동성연인과 결혼한 동성애자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룩셈부르크는 인구 60만명의 작은 국가지만 2017년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0만 7,700달러로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이는 산유국인 카타르나 미국과 비교해도 올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전통적으로 근처 나라와 유대를 굳건히 하며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19세기에는 독일과 관세 동맹을 맺고 서유럽 최대 철강 회사인 아르셀로미탈을 탄생시켰고 1944년에는 벨기에 네덜란드와 함께 베네룩스 경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또한 1958년에는 2인시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는 등 오늘날까지도 유럽 진출의 관문으로 인접 국가와의 경제적 영계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0년대 철강산업이 서랍기에 접어들자 룩셈부르크는 재빨리 금융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금융산업을 지원하면서 금융거래 관련 세금을 면제해주었고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 다국적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이 덕분에 유럽 전체 펀드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베이와 스카이프, 아마존과 같은 다수의 글로벌 기업의 유럽 본사를 유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는 1980년대부터 우주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TV 인공위성 산업을 시작해 글로벌 인공위성 기업인 SES를 탄생시켰고 현재 룩셈부르크 GDP의 약 2%는 우주산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룩셈부르크는 국토 대부분이 북부 프랑스에서 벨기에 남은 남부를 지나 독일에 이르는 아르덴고온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르덴고온은 평균 해발고도가 400에서 500m에 이르는 높고 헌준한 산지지형입니다. 기후는 해양성 기후와 내륙성 기후의 중간인 온대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8도에서 9도 내외로 낮은 편이며 강우량도 많지 않습니다. 고지대인 북부지방은 아침과 오후,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심한 편이며 남부지방은 온난한 지역으로 포도가 많이 생산됩니다. 작은 성이라는 뜻의 룩셈부르크는 작은 나라지만 다양한 카니발과 꽃축제, 와인축제 등 계절마다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가 많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늦여러브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열리는 룩셈부르크 최대 규모의 축제인 쇼보포어 축제가 가장 유명한데요. 1340년대부터 시작되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쇼보포어 축제는 매년 2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대규모 이동식 축제입니다. 크고 작은 레스토랑뿐 아니라 길거리 가판대와 간이식당에서 다양한 전통음식과 룩셈부르크의 맛있는 맥주도 함께 맛볼 수 있고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쇼보포어의 오픈시간은 오후 2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룩셈부르크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기에도 적당하다고 합니다. 룩셈부르크는 외국인 인구가 2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6% 정도를 차지합니다. 룩셈부르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국적만 해도 170개국이 넘을 정도이며 대부분은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벨기에와 같이 인접국 출신이 많습니다. 이는 룩셈부르크에서 사용하는 언어와도 관련이 깊은데요. 룩셈부르크인들은 자국 내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룩셈부르크어 말고도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와 포르투갈어 등 함께 사용합니다. 룩셈부르크어는 1984년에 공용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어와 독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고등교육에도 프랑스어가 주로 사용되며 신문과 방송에서도 독일어와 프랑스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국민 사이클 스타 슐렉 형제가 있습니다. 동생인 앤디 슐렉과 5살 위인 형 프랭크 슐렉은 룩셈부르크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사이클링 선수입니다. 슐렉 형제는 룩셈부르크의 수도 룩셈부르크시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인 조니 슐렉 역시 젊은 시절 사이클 세계 랭킹 20위까지 올랐던 선수였습니다. 삼형제 중 첫째인 스티브 슐렉은 자라서 정치인이 되었지만 둘째인 프랭크 슐렉과 막내인 앤디 슐렉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이클링 선수가 되었습니다. 형인 프랭크 슐렉은 1980년대 태생으로 룩셈부르크 군사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이탈리아 사이클 프로팀 활동을 하게 되며 이후 20대에 접어들어 룩셈부르크 국립 로드레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후 더 큰 무대인 프랑스로 이동하여 국제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했고 당시 각종 아마추어 대회에 우승으로 휩쓸던 1985년 태생인 동생 앤디 슐렉 역시 형의 뒤를 따라 프로 무대로 입성했습니다. 매년 7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투르드 프랑스는 사이클 대회에서 가장 권위있는 경기로 3주 동안 프랑스 전역과 인접국가 4000km를 일주하는 코스로 지옥의 레이스라고도 불립니다. 형제는 나란히 투르드 프랑스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였으며 2008년 앤디 슐렉이 25세 이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시즌 앤디 슐렉은 준우승, 프랭크 슐렉은 3위를 차지하며 투르드 프랑스에서 나란히 2,3위를 기록한 형제로 유명사를 떨치게 됩니다. 형제의 이야기는 2011년 그들의 경기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오르막길로도 제작되었습니다. 2014년 형제는 선수생활을 접고 현재는 룩셈부르크에서 자전거 상점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dy어 8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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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20시 12시